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국내 시장은 전일의 급락세가 멈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하락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에서 큰 소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하는 업종 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체감하는 낙폭이 더 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고민은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 그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하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본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요동치는 흐름이었는데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베리아의 추위가 지금 한국으로 몰려온 그러한 기분입니다. 갑자기 더 추워진 기분인데 오늘 주식의 흐름이, 증권 주식의 흐름이 상당히 체감 경기가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부분들 그러실 것입니다. 코스피는 1%밖에 사실 안 내렸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죠. 262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인데 4763억, 기관이 2925억. 개인이 어제에 의해서 7,31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너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코스닥이 1.29% 하락한 87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서 각각 737억, 그리고 205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이 91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이 좀 문제죠. 9.9원 상승한 1,237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전일 대비 3.72% 상승한 119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타, 외인과 기관이 양쪽으로 매도를 하고 개인만이 매수를 한 그러한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곡물과 유가가 어제 상당히 지금 급등을 했는데 오늘 오후까지는 약간의 그러한 급등이 주춤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조금 방금 살펴보니까 외부 장관, 지금까지 3차까지는에 비해서 고위급의 외부 장관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터키에서 지금 중재를 한다고 해요. 현재까지 뉴스를 보면은. 터키에서 할까로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 회담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푸틴도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든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제 변수를 꼭 유념해 두시면서 매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가 발표를 합니다. 역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수이죠. 16일 날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의료가 지금 16일 날 남아있는데요. 미국의 9억 달러 채권 만기를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갚지 못하면은 디폴트가 되죠. 채무 나 못하겠다, 못 갚겠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제 경기의 흐름이 갑자기 극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를 보시면은 미국 원유 선물지수가 지금 외국 선물지수가 122달러까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살짝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후 들면서 살짝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곡물 가격이 전일 상한가하고 오늘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금 또다시 지금 밑고리를 달면서 상승의 모습입니다. 자, 그 유가하고 곡물 가격이 약간의 하락을 하면서 국내 지수에 관련된 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변동성이 워낙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어느 방향성을 잡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손 빠른 분들만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에 매매를 할 때 장기보다는 단타 개념으로 말 그대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지 잘못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위가 얼른 가시고 따뜻한 봄날씨가 저희 시장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이런 강추위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는 똑똑한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선착순 다섯 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솔루션도 챙겨가 보시고 시크릿 강연 CD까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으로 사연 확인해 보시죠. 1년 6개월 전쯤 5G 전망이 좋을 거라고 해서 관련주를 찾아보다가 매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 모르고 기다렸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매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5G 관련주들이 메타버스 구현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시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또 관련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부진한 것 같거든요. 고민이 깊으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이 너무 강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5G가 사실 인프라에서는 기본이 고속도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에서 인터넷의 속도가 먼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빨리 가져오는 고량,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율주행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5G가 현재로서는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악재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KNW의 기업 계열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업계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 장비, 초소형 필터를 통해 최고의 경쟁 우위를, 참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 연도, 작년 연도에 회계 매출액을 보면 증가액에 있어서 그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9%의 매출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다 적자 전환을 했어요. 기업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차트를 띄워보오. 5G와 관련된 인프라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얼마를 통과했었냐면 1,423조의 인프라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작년 11월에 통과를 했거든요.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태양열이나 5G를 대선 공약으로 했던 내용인데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5G의 공사들이 대부분 늦춰졌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딜레이 되다 보니까 5G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그래서 매출액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신데 이 자리에서 매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매도를 추천 안 해드려요. 매도를 했다고 하면 이 자리의 과거에 이 자리를 깬다는 것은 지금 어려웠던 자리거든요. 여기를 이번에 깼어요. 깨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자리에서 그러면 바닥 다지기가 끝나느냐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락 패턴이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죠.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시라 지금 1년 6개월 기다리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올 중순 하반기 정도 돼야지 5G와 관련된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기다리실 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바닥 다지기가 안 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종목 K&W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문의를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락 시에. 그래서 그 자리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 상승 시에는 6만 원 부근 강한 정황이거든요. 6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 이건 향후 좀 시간이 걸리시니까 이건 나중을 기억을 하시고 하락 시에 추가적인 문의를 통해가지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힘든 종목인데요. 우선 홀딩 전략 주셨고요. 반등이 나오면 6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대표님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시간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후성, 동양철광, 강원랜드, 동원 F&B, 현대코퍼레이션까지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후성 보시겠습니다. 후성이 2만 600원의 20% 비중이신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후성이.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상당히 하락이 강하죠. 니켈, 2차전지의 재료주의 니켈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 3년 3개월 후 물량이 64%인가 상승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하락이 강해요. 역시 연동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여기서 박스권 하단인데 여기때보다 딱 연결하면 급등을 하고 굉장히 명확한 종목이에요. 역대적인 거리랑 발생하고 여기서 박스권 있다가 지지를 하면서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자리, 18,000원 자리는 손절 라인입니다. 대응 라인이에요. 여기 아래로 깨지면 여기 비어있죠? 이렇게 비기되면 여기까지가 계산이 돼요, 심리적으로.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이시면 여기 마이너스 10% 정도 되실 것 같은데 18,000원 부근을 이탈한다. 매도 대응 라인을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여기를 지지를 하고 지금 다시 반등했을 경우 일단 매수가에서는 반절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2만 1,900원 부분까지는 박스 상단까지는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수가 안 좋긴 안 좋아요. 낙폭이 좀 강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짧게 바라보시고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은 강관 그리고 후판 그런 것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매수가에서 지금 25% 여기서 과거에 여기 지금 횡보 자리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은 돌려놓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하락은 돌려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의 영향으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상승 반등 시에 지금 저항권이 121선 1,300원 부근부터 지금 1,500원 부근은 저항이 좀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300원 부분에서는 일부 10주 갖고 있다고 한 3주 정도 정리하시고 1,500원 부근에서 다시 반절 정도 정리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겠습니다.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2만 6,700원 20%이신데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저도 지켜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1 장기 2평성도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들 상승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상승과 관련돼서 비켜놔 있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못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제기하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규제가 없어진다 하면 강원랜드는 상당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을 유지하겠고 상승 시에는 일단 2만 7천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약간 줄이시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 자리 2만 9천 5백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동원 F&B인데 참치캔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이죠. 매수가에서 30억 꽤 많이 떨어지신 것 같네요. 22% 20% 싶구나. 그러면 지금 수급도 안 좋은 모습이에요. 수급이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대응 라인은 사실 딱 그냥 눈으로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16만 1천원입니다. 16만 원 부근인데 여기까지 왔을 때 대응이 되겠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사실 대응하기 힘듭니다. 여기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고 여기서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하락 패턴이거든요. 하락 패턴을 16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린다. 그럼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고 추가 매수 하게 되면 비중 축소는 19만 5천 원 부분이 되겠죠. 평당가에서 좀 한 5% 정도 상승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딱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국내 종합 대표적인 종합 상사인데요. 그 종합 상사는 수입을 대표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종합 상사의 특징상 석유나 가스나 곡물이나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 기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요. 종합 상사 같은 경우는. 따라서 지금 차트도 그거를 좀 증명하는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따라서 하락 패턴 돌려놨고요. 지금 수입권이신데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왔어요.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할게요. 얘가 지금 돌파를 하려고 몇 번 지금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121선 돌리면 안착을 하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19,5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속 정확한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봤고요. 저희 실시간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대표님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화신이요. 화신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6,640원에 30%요. 네, 6,640원에 비중이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신 오늘 종가가 6,340원 이렇게 나타나서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거든요. 루시드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 저는 미증시에서 테슬라나 리비아는 하락을 했는데 루시드는 그래도 반등 나왔거든요. 어떻게 주가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수천장님? 네, 네. 보시니까 단기적인 성향 같으셔서 쌍바닥권 딱 이거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단타에서 일단은 매수 타점이 조금 매매해요, 사실. 왜냐하면 쌍바닥을 깬, 저점을 깬 종목입니다. 여기를 깨고 여기를 깬고 깬 자리의 매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하락 패턴의 유지거든요. 상승 시, 그러니까 위에서 저항이 좀 나오는 물량, 저항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 거리랑 빵 발생하고 여기를 돌파했던 자리인데 여기를 지지 못했다는 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얘가 매수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추세가 외인과 기관이 동시 수급을 줄이고 있네요. 매도세이기 때문에. 분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봉의 형태에서는. 여기 깨고 깼으면 지금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동차 쪽이 좀 힘든 섹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6,600원 부근 분봉상의 흐름,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분봉상의 흐름으로 말씀드려요. 6,600원으로 올라올 때 이게 저항권이거든요. 지금 매수권에서 거의 비슷하니까 약간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6,600원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전량 정리하시고 현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저희가 반등이 나오면 6,600원 부근에서는 전량 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MM HMM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시죠? 3만 5천원에 50% 3만 5천원에 비중이 5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MM 종가가 오늘 3만 3천 950원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이번에? 네, 예. 네, 이거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상담했던 종목인데 저항권 딱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과거 차트 딱 보면 여기서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의 고점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하락했을 때 지지했던 자리가 3만 6천 900원 이 자리인데 이 가운데가 3만 5천 300원, 3만 6천 800원 이 자리가 지금 상당히 힘이 강한 자리예요. 올라오면 던지는 물량이 많은 자리인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딱 저항권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함부로 잘못 들어왔다간 좀 힘든데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추세는 상승인데 하락할 때 지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3만 5천 500원 딱 이렇게 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발생했던 자리가 3만 5천 500원이거든요. 명확하죠. 분봉으로 거래량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상당히 지금 저항이 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종목은 3만 5천 500원 되시면 비중 많으세요. 50%면 많으시니까 반 정리하시고 돌파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3만 7천 원 바로 아래에서 3만 7천 3만 6천 9백 원 이 부분에서 갖고 있는 거에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남은 한 10% 지금 50%인데 10% 비중만 가지고 이렇게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게 되면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손에 안 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단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죠. 3만 5천 5백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절반가량 축소해 보시고요. 이후에 3만 6천 9백 원 부근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투자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노루 페인트. 노루 페인트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시죠? 1만 9백 50원에 20%. 1만 9백 50원에 비중이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루 페인트 오늘 종가가 1만 7백 50원 이렇게 나타나서 손실을 보고 계신데 윤 후보 관련주로 묶여 있잖아요. 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응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후보님 관련된 주로 매수하셨나요? 과거에? 네, 네. 한 번 했어요. 제가 대선 관련주는 꼭 일주일 전에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성이 커서 대부분 일주일 전에는 대선으로 당선이 대도 하락을 할 확률이 더 높아요. 감황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이에요. 말 그대로 사고법 매매이지. 지금 확률적인 싸움에서 윤 후보님이 당선이 돼도 얘는 대부분 관련된 종목들은 내려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장님 매수가 근처세요. 네. 오늘 수익권이셨는데 차트상에서는 지금 문제는 없거든요. 박스권이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고 수렴형인데 내일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이게 121선 계속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11,000원 부근에서 그냥 날라갈 수도 있어요. 감황성은 모든 걸 다 오픈시켜야 되지만 갖고 있는 건 최소량 조금만 내가 손실 나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흔들리지 않겠다. 전혀 상관없겠다 할 수 있는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11,000원 부근에서는 대부분 물량 줄이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대선주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행히 손실 크지 않으시니까 소량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11,000원 부근에서는 대부분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페인트는 재료 소멸로 힘들 수 있다고 하죠. 저희 11,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물량으로 투자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주셨고요. 코오롱 인더, 두산중공업,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전자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이오니아 오늘 이슈를 던지면서, 뉴스 던지면서 상승을 했어요. 오늘 3천억 넘은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3천억 정도면.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패턴, 하락 패턴 돌리고 쌍바닥 만들고 흐름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 바닥에서 양봉 발생하면서 거리랑 빵빵 발생시키고는 여기서 몇 번 이렇게 횡보를 하면 매직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슈가 장기적인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털려고 하는 이슈이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자체가 과거에 이 앞자리에서 거리랑 빵 발생시키고 고민고민하다가 날라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저항자리죠. 따라서 지금 이 패턴이라고 하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매수가에서 한 70% 정도는 줄이시고 5만 원 바로 아래에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는 거. 120에서는 딱 맞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의 흐름은 길게 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가운데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장기로 들어간 전략하고 트레이딩할 전략을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롱인더인데요. 코롱인더가 코롱의 기업에서 제조사업으로 분류를 분사한 기업인데 37%가량의 하락이신데 패턴이 지금 하락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좋은 패턴입니다. 이 저점 5만 8천, 5만 9천 원 이 앞 저점을 이탈했죠. 이탈했다는 거는 지켜야 될 자리를 지금 이탈했어요. 저항이 됩니다. 올라올 때 저항이 돼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 지금 하방에서 가능성인 자리가 5만 천 원, 5만 원 그 자리까지 지금 하락을 오픈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역대적인 거리량이 발생했어요. 그럼 지지까지를 여기를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지금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매도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5만 천 원 부근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역보를 횡보하면서 하락 패턴을 돌려놓는다.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중축소는 6만 5천 원 부근 이 자리입니다. 과거에 저항이 세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는 비중축소하시고 남음을 향하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 주의 주이고 실제적으로 수의 주이죠. 1만 8,100원의 30%의 수익 축하드리고. 좋은 자리에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말 그대로 매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쌍바닥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말 그대로 고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에 매수하셨고 오늘 121선 딱 안착을 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안착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원전과 관련된 이슈 공약을 했죠. 그래서 누구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방향성이 바뀔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감황성. 그래서 내일 지금 대선이기 때문에 쉬죠. 오늘 사실 일부 비중축소가 좀 필요했어요. 차트상에서는 좋아요. 차트상에서는 좋은데 하락도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윤 후보가 당선이 돼도 한번 일부 비중축소하시고. 1차 목표가는 이 자리,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 2만 2,500원 이 자리까지를 1차로 제시하겠습니다. 일진 메어트리언스, 역시 2차전지 관련 주이죠. 최근 1차전지 관련 주 안 좋고 오늘도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매수가 해서 지금 살짝 더 내려온 박스권. 지금 사실 대응라인을 이탈했어요. 이 자리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대응라인은 8만 7,500원 자리가 대응라인입니다. 박스권의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제 이탈하면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놓치셨습니다. 단기 접근으로 말씀드릴게요. 8만 7,500원 반등을 할 때 손실이 한 5%인데 하락 패턴 못 돌려놨어요.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8만 7,500원으로 반등을 했을 때 여기에서 대부분을 축소를 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신다 하더라도 약간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삼성전자 문의가 왔는데. 자 오늘 쌍바닥이었어요. 지금 7만 원 깬 게 상당히 안 좋아요. 수급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폰도 다 매도했어요. 최근 들어 계속 외국인 매도고 개인만 매수입니다. 자 수세 이탈이죠. 이렇게 되면 수급에 있어서 수세 이탈입니다. 지지를 하느냐. 이 자리 6만 8천 원을 지지하느냐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 삼성전자는 장기 매수이죠. 얘를 단타를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고요. 비중도 88%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으시네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아무한 장기 매수라 하더라도 이런 삼성전자같이 총 큰 종목은 매수 후에 10에서 15% 빠지면 2차 매수. 그 자리에 또 10에서 15% 빠지면 3차 매수입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이렇게 대형 우량주는. 그냥 괜찮겠다 괜찮겠다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6만 8천 원을 지키는지 일단 지켜보시고. 매수까지 예외에 대한 전략을 장기니까 따로 드릴 수는 없는데. 7만 5천 원은 좀 저항이 좀 셀 수 있어요. 비중을 줄이십시오. 7만 5천 원 부근은 7만 4천 9백 원 그 부근부터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비중이 너무 강하세요. 120선이고 여기때부터 저항이 센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비중 줄이시고 나무 물량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들어봤습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 진행 중에 있죠. 전화 023153-2642번 전화 주시면 대표님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건설기계고요. 네,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시죠? 5만 6천 7백 원의 20%입니다. 5만 6천 7백 원의 비중이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3만 5천 150원 이렇게 종가가 나와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아시아나 오세아니아에서 수주 소식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건설 경기는 좋은 흐름 가운데 하나인데 국제 인프라에서. 자, 지금 매수가가 좀 저항 가격이세요. 과거 때 이때도 맞고 떨어졌던 자리고 여기 때도 지금 삼봉이 나왔던 자리인데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숄더 어깨 부분을 매수를 하셔서 지금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응 전략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과거에 이 자리, 내 횡보했던 자리, 박스권인데 이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지금 횡보, 반등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눈치를 보고 개인들 떨구고 올라갈 필요성이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인데 주봉상으로 딱 봐도 정리할 비중 축소 자리는 지금 4만 500원 부근에서는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하세요, 현재로서는. 여기 때 과거 주봉에서 딱 봐도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계속 고민하다가 올라갔지만 여기서 여기를 4만 500원 부근 깨면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만 500원 부근에서 약간의 지금 비중 축소 거기 또 딱 121선 가운데 또 하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을 여기 말씀드릴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얘가 여기서 지금 하락의 25% 정도 지킨다. 3만 200원에서 만약에 계속 지켜나간다. 여기를 지금 지키면서 하락 패턴을 돌려버린다. 했을 땐 추가 매수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기관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매수거든요. 이 기관인데 이 선이. 기관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실 것 같고 3만 200, 3만 2천 원 그 부근에서 가능하시겠고. 그 다음에 비중 축소는 그 다음 비중 축소는 4만 8천 원 부근. 여기 강하죠. 이 강한 자리니까 3만 7천 원에서 추가적인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저희 일단 4만 5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3만 2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확인한 이후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마인즈랩이요. 마인즈랩 매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시죠? 잠시만요. 팁을 저걸 들릴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네, 매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시죠? 3만 1,200원이에요. 12%요. 네, 3만 1,200원의 비중이 11%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인즈랩이 오늘 종가가 18,650원 이렇게 나타나서 사실 손실 폭이 좀 크신 편인데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마인즈랩이. AI와 관련된. 작년 시디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가상인간, 그것과 관련돼서 한 번 이슈가 나왔던 적은 있었어요. 대선 관련주는 웃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선 관련주는 웃겼으면 더 안 좋습니다. 네. 인맥주도 아니고요. 네, 인맥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때 선거대책위원회와 관련돼서 가상인간 쓴다고 하면서 한 번 그 이슈로 상승했던 적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매수가에서 48% 하락이시면 비중이 11%. 고민스러운 자리이신데 신규 종목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저점을 깨버리면 여기 저점을 딱 깨버리는 순간 얘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여기 깨면 안 되는데 했는데 깨버리면 더 내려가고 여기 깨면 안 되는데 해서 더 내려가고 여기 지금 18,000원 깨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일단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보통 3단 하락이 저점에서는 마무리다, 마무리 단계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장담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10%시면 고점대비 56%, 보통 한 50% 정도 하락이면 안정세는 잡는데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고요. 지금 상승 시에 일단 강한 저항권이 2만 6천 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게 됐을 때 2만 6천 원에서는 절대적으로 한 비중을 한 80% 정도는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2만 6천 원 부근에서는 절대로 줄이시고 남은 물량으로 보시고 그리고 얘가 1만 8천 원을 깬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비중은 다행히 적으신데 깨게 됐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동반됐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문의를 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대응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저희 반등 나오면 2만 6천 원 부근에서 비중을 절대적으로 축소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테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말 그대로 각계 전투의 상승이지 않는가. 종목 순환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좀 강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어떤 테마로 묶였다기보다는 각각의 이슈를 던지면서 지금 상승을 했어요. 신풍제야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정 영국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상당히 상승을 잘하고 있어요. 바이오니아, 지금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에서 독일에서 안정성 평가에서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엑셀런트라는 이슈로 상승했다는 거 참 독특한 뉴스로 상승을 했고요. 헬릭스미스, 제조초 변경 엔젤시스가 미국 FDA에서 임상 사용 허가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3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 종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차트 형태를 보시면 쭉쭉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이오니아도 쭉쭉 하락하다가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 돌렸느냐, 제 말씀은 이거는 돌렸다는 게 아니라 종목 순합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개인이 단타를 할 수 있는 빠른 순발력이 있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름에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는 파리를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체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죠.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 전략, 단타를 할 수 있는 거는 10초 안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과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만 이러한 테마 종목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지 막 쭉쭉 상승하네, 상황가 갈 것 같네, 급등하네. 이런 걸 따라 잡으셨다가는 말 그대로 욕심이세요. 욕심 부리시다가 말 그대로 힘든 상황들이 접하시니까 아, 가나 보다. 잘 가라. 보내주시는 게 훨씬 좋고 바닥에서 안정, 그러니까 성향이 내가 동체시력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 안정되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테마 종목, 이 종목들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바이오존은 정말 무엇보다도 뉴스 팔로우업이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엑셀런트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관련 뉴스들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은 원픽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덱스터 들고 와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OTT와도 묶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덱스터 들고 와주셨는데 사실 오늘 3%대 낙폭 보였거든요. 어떻게 또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제가 최근 들고 나오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말 그대로 지지부진한 종목들이에요. 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냐면은 제가 종목 상담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해본 결과 나이대가 약간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급등하고 빨리 움직인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되십니다. 느리세요. 판단이 빨리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못 들어가면 말 그대로 손실폭이 클 수 있어요. 남들이 좋다라고 표현해서 주위 사람들, 옆 사람들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면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저점을 다지면서 추가적으로 1차, 2차, 3차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매집해 나가는 패턴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경우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 수익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덱스터 기업을 한번 보시면은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제작입니다. 시각효과 VFX라고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유일의 원톱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80여 개 영상 처리용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프로젝트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자체 구축을 해서 독보적인 기술의 VFX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메타버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와도 2년간의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해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덱스터의 차트인데 이때 급등했던 이유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슈가 있죠. 기업 자체도 사실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를 드릴까 했었어요. 한 번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제가 오픈을 좀 시켜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질 않아요. 거리를 크게 발생해놓고 이 자리인데 현재 오징어 게임 2라는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오징어 2 게임 이슈 때문에 중간중간에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발표하게 되면 얘는 슈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더군다나 얘는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락 패턴을 돌렸다. 패턴을 돌렸다는 데서 제가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딱 봤을 때도 하락 패턴을 돌리면서 옆으로 기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1차 매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2차 매수, 3차 매수 들어왔을 때는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에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죠. 덱스토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혼자 대응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 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종목의 AS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 들고 와주셨는데 오늘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AS가 필요할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어제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상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목입니다. 원자재 상승과 관계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요. 한 가지 좀 오픈해야 될 게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가스나 비료나 걔들이 다 올랐어요.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성공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할 줄 몰랐죠. 사실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짜 할까 했는데 했어요. 이러다가 지금 만약에 협상을 갑자기 어느 순간 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전쟁에서 수혜주로 올라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고 바닥에서 안정되게 움직인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는데 지금 차트가 이 종목도 바닥을 이렇게 패턴 돌려놨죠.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돌려놓고 지금 장기 2평선들 61 2평선이 122평선 지금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1선은 이미 골든크로스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매수 기회예요. 다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힘들어합니다.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꾸준하게 들어가면 지수가 턴할 때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요. 그렇게 전략적인 매수가 필요한 종목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아래 노란톡을 통해 들어오신다면 계속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대응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대표님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봉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